자 실험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질병 규명을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입증하고자 한다. 책은 34쪽입니다. 여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 임상실험, 지역사회실험. 아까 얘기한 거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험 방식. 단일맹검법, 이중맹검법, 삼정맹검법. 단일맹검법은 실험자나 피의실험자가 자신이 실험군에 속하는지 피의실험군에 속하는지를 모르게 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방법. 그런데 비해서 이중맹검법. 피의실험자는 물론 실험자도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피의실험군인지를 모르게 하고 실시하는 실험 방법. 삼정맹검법입니다. 삼정맹검법은 제3자인 판정자, 통계자 역시 이러한 정보를 모르게끔 하는 실험 방법 말씀드렸고 이런 맹검법의 목적. 이 맹검법은 시험 문제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맹검법의 목적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평가 항목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하면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거잖아요.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에 의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바이어스도 뭔데요?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정보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실험연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설계, 교차설계. 평행설계는 처음부터 연구 대상자가 치료군이면 끝까지 치료군. 그리고 비교군이면 끝까지 비교군. 결국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다면 이 사람은 계속 실험군이야. 이 사람은 계속 대조군이야. 그런데 비해서 교차설계는 연구 대상자가 처음에는 치료군이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교균으로 교차하는 설계를 얘기를 해요. 결국 내 스스로 처음에는 실험군이야. 그리고 좀 있다가는 대조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휴약기간이 있어야 돼. 휴약기간. 내가 신약을 개발해서 신약을 먹는 실험군이었어요. 실험군. 그리고 나면 대조군으로 갈 건데 대조군으로 가기 전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휴약기간, 약을 끊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다음부터는 비타민C, 위약을 먹을 거거든요. 결국 처음에 먹었던 치매약, 신약하고 그다음에 위약을 먹는 과정에서, 비타민C인 위약을 먹는 과정에서 그 약을 끊는 휴약기간을 좀 둬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 둘 간에 또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휴약기간을 둬야 되는 게 교차설계구나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각 연구 대상 환자가 자신의 비고군 역할을 하도록 만든 설계인데 이렇게 휴약기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먼저 시행한 치료약에 의해서 그 약에 잔류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암이고 잔류효과를 막기 위암이고 또한 두 번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막기 위암이다. 그럼 두 가지네. 잔류효과를 막기 위함, 또 하나가 상호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가져? 휴약기간을 갖는구나.